자, 듣고 나와? 네. 제가... 수십 년 전에 이 포켓을 각장에서 공연 있었어요. 24살 때 24살 때 그때 진중을 하였을 때 진중을 하였을 때 그리고 이 역학 가면서 설정 좀 지나가서 정신이 나고 공연을 보고 가야 되죠 뭔가 또 추억이 또 수상식이 이렇게 자, 오늘 대상 후보죠. 오늘 대상 후보죠. 어떻게 받으시고 왔습니까? 하하하하 점점 가는데 네. 혹시나 그러면 대상을 받게 된다면 누구와 가장 먼저 기쁠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그 같이 참여했고 매일을 시켰죠. 그리고 같이 함께 네. 두 분 전에 그 우리 이학재 비서님은 따로 입장하셨나요? 네. 아까도 하하하하 그러셨어요? 네. 안에서 또 다시 만나시겠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입장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